그만! 그만! 안녕하세요 코스모 폴탄 구독자 여러분 트림 앤 파이터 출연했던 원밀년 백구영입니다 땡큐트 브라더스의 필노 랭킹즈 넉스 핫댕 이주희입니다 위드 앤보이즈의 경남입니다 앰비셔스의 김평영입니다 YGX의 도미입니다 저스트 절크의 파울입니다 오늘 저희가 코스모 케미 맛집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러 갈까요?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괜찮아 코스모 살아간다 맞춰야 되는 거구나 하나 둘 셋 나 맞췄어요 나 맞췄어요 저요? 감사합니다 진짜 저요 저요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두 번째 하나 둘 셋 난 날 찍었어. 진짜 다 좋은데 제가 1학년에 벗어버려가지고 셀머니 한번 보여주셔야죠. 피지컬 해보시거든요. 깔 것도 없어요. 둘이 고민하다가 이거 완전 혈착이라. 맞아요. 더한 혈착이에요, 더한 혈착. 이게 바로 마마가사도 프로틴을 먹으면서 무대를 준비한다는 보십니까? 하나 둘 셋! 먹었어. 먹었어.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. 저 셀카 다 안 찍어요. 형이 형은 진짜로 셀카 많이 찍어요. 그리고 인스타 보면 인스타의 시작을 셀카가 기분 좋게 자기 얼굴 보면서 이거는 패스할게요. 진짜 안 찍어요. 아싸. 맞췄어? 예. 오늘 핫도그 타놨다. 능력이 좋잖아요. 능력이 좋았어. 아 좋다. 잘생기고 능력이 좋았어. 아 인정하죠. 별생각 없냐? 못변하게 해야겠다. 못변하게 해야겠다. 차 차져있고. 내일 여동생 능력남한테 보내야 돼. 댄스석에 빌게이츠. 너무... 후나마 씨요? 아싸. 아 이 자리 없어요. 현대가 어디 쪽인가요? 영준 형. 맨날 늦어요. 야야야야. 정답. 늦는데 막 이러고 치우면서 들어오지마 진짜. 영준이 형이 내가 3시간 늦어졌었는데 죄송합니다. 아 우리 한참인데? 맞아 맞아. 그러니까. 맞아 맞아. 우리 우리 리액션을 했잖아. 이랬는데. 그만. 그만. 제가 14년 동안 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스케줄을 늦어본 적이 없었나요? 오 진짜? 제가 ENFJ거든요. 시간 약속은 딱딱 이게 좀. 하나 둘 셋. 나 애견하고. 자기야. 자기야 사랑해 나도 보고 싶어. 잘한다. 자기야 사랑해 나도 보고 싶어. 자기야 사랑해. 자기야 사랑해. 자기야 사랑해. 둘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. 저 안 돼요. 비어! 오. 맞아. 아 기부리 쬐져? 기부리 쬐져. 기부리 쬐져. 기부리 쬐져. 아 헤이. 너. 너. 넌 엑스트라야. 나이스 나이스. 코스모폴리타. 오. 지니어스. 축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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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이. 잘생겼다. 황둥이. 어 못된다. 너. 리스펙. 다이빙. 스카이 다이빙. 나가. 은샤. 한자람쥐. 감사합니다. 왜? 왜? 지니어스라엑. 지니어스라엑. 이 동네가 많이 잘 안하여. 이거 많이 잘 안하여. 제이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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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나이스! 가자, 가자. 아, 이거요. 야,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. 야, 이거 아니잖아. 야, 이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잖아. 야, 이거 그냥 하는 거잖아. 아니잖아. 현장 선배님의 암홀 파트. 이거 같이 계속 보자. 아, 그럼 형아. 맛있는데. 진짜 맛있어. 와 이거 열었는데 이거 줄서가서 사오셨을 텐데?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채널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까지 빛나세요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